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유 잘 먹네 이러면 혜정만 나지 엄마 아빠가 어머이 어머이 손이 안 가네 엄마 가시죠? 프렌치토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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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 받았습니다 프렌치토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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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릇 있던 거잖아 왜 안 쓰는 그릇은 왜 끓였냐고 예쁘겠어 이러면 밑에 써야지 평소에 하나도 전 촬영이니까 나겸이는 너무 촉촉하면 싫어해 이거는 빵 자체가 부드러워서 바삭하게 나 앉으세요 먹자 빵 주세요 프렌치토스트 빵을 또 먹어요 오 희성이 먹을 거야? 어머어머 아니 왜 여기 애들은 다 이렇게 알아서 잘해? 나는 이러면 다 맛있겠지 맛있게 먹어 시켜서 먹어 시켜서 먹어 아이고 한입에 쏙 들어가요 맛있게도 먹네 밥 먹고 빵까지 잘 먹어 맛있다 너무 그러니까